알록달록 광주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아쉬운 계절, 깊어가는 가을의 풍경을 만나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한 계절을 붙잡을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가을! 거리에 피어난 꽃들은 없던 감성도 살아나게 만들죠. 아주 가을이 푹 익었습니다. 이 추녀 박지선, 광주에 가을 명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계속해서 도장깨기 이어가야죠. 저와 함께 놀러 가실래요? 가을 명소 도장깨기! 언제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을의 무등산은 최고의 절경인데요. 와, 정말 아름답다. 우거진 나무들이 단풍터널을 만드는 대표적인 가을 명소입니다. 짠! 절정을 맞이한 이 가을에 무등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얼마나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이야, 이 낙엽 밟는 소리. 걷고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이곳은 무등산 산책길인 무돌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0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간 이 길엔 우리들의 역사와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을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 단풍보다 어여쁘! 우리 소녀같은 두부! 와, 단풍 구경 나오셨어요? 네! 와, 지금 단풍 아래에서 단풍 쫙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가는 세월이 아까울 정도로! 가는 세월이 아까울 정도로! 우리 어머님도 진짜 예뻐라 이렇게 쳐다보시네! 너무 아쉬워요. 이 계절이. 단풍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약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냥 막 사춘기, 애기같이.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막 뛰고 싶어. 와, 찰칵! 무등산의 가을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면 고즈넉한 원효사로! 버스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 늘 인기가 있답니다. 4차를 둘러본 뒤 무등산을 배경으로 인생샷도 놓치지 마세요. 어머, 이 무등산 알록달록 물든 것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무슨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라니까요. 어머, 진짜 예쁘다. 원효사에서 차로 10분을 달리면 나타나는 또 다른 그림. 광주 호수 생태원인데요. 다양한 꽃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가족, 친구, 연인끼리 나들이하기 좋은 곳입니다. 어머, 어머나! 가을 사랑이 넘쳐난다. 카메라 보고 인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연애 중입니다. 어머, 뭐 물어보는 게 어리석었죠. 아니, 지금 어쩜 가을 소풍 나오신 것 같아요. 아주 가을 느낌 낭낭하게 또 이곳 생태고 손 찾아주셨는데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가 이제 갈 때도 예쁘고 저기 메타색 화이어 길이 되게 예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길 따라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제 호수 구경도 하고 하려고요. 그래서 지나는 길 한 번 들러봤습니다. 오셔서 직접 그렇게 또 억새도 보고 뭐 나무들도 노랗게 있는 거 보니까 좀 가을이 느껴지시나요? 노란색, 빨간색 아주 화려하고 사진 찍을 때도 많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 가을 알록달록 오색빛과 찬란한 그 나뭇잎들 사이에 빛나는 이 여자친구분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 지영아 사랑하고 오늘 4년 동안 만나줘서 고마워. 파자 파셔야죠. 파자 파셔야죠. 파자 말고 잘 지내자. 그래요, 사랑해. 어머, 어쩜 좋아. 가을은 이런 계절입니다. 어떤 사랑도 피어나고 아주 진짜 막 장자 불타오르네 진짜. 이분들 너무 뜨거워서 좀 피하겠어요.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야, 이 두 분은. 약간 쓸쓸하지만 낭만적인 가을. 쉬어가며 보는 나무들도 걸으며 느끼는 풍경들도 가을을 듬뿍 머금고 있습니다. 이 가을꽃 구절초를 여기서 만나네요. 와, 진짜 예쁘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구절초의 꽃말, 가을의 여인이라는 거. 바로 저잖아요. 가을의 여인. 박절초. 어머, 내 전세. 저를 꼭 닮은 꽃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었는데요. 와, 너무 예쁘다. 딱 지금만 볼 수 있는 걸 알기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들여다봅니다. 이야, 노랗게 물든 메타세카이어부터 가을꽃들도 구경하고 이렇게 호수까지 살펴보니까. 어머, 진짜 가을이 제대로 물은 기분이에요. 뭔가 제대로 또 가을꽃 구경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을꽃 어디 많은 곳 없나? 가을꽃 구경, 이쪽으로 오세요. 영상강변을 따라 알록달록한 코스모스와 계절꽃들이 자리한 산동교 친수공원. 도심 속의 자리에 산책 겸 꽃놀이를 즐기기 딱입니다. 아, 너무 잘 놀고 계시길래 두 분 혹시 무슨 사이? 썸 타는 사이? 아니요. 너무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하시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아니요. 친구 사이신 거예요? 네. 아니, 친구들끼리 지금 여기 산동 친수공원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오늘 여기로 놀러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썸이 예쁘다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보러 왔어요. 어? 와가지고 억새도 보시고 하니까 좀 어떠세요? 힐링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힐링이 되고? 우리 또 친구만 봐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친구들아 꽃놀이 온다고 억새국에 온다고 멋을 제대로 물었잖아. 와, 진짜 이거 소화하기 힘들단 말이죠. 오늘의 의상 콘셉트. 가을남자 콘셉트로 시티보이룩으로 입었습니다. 와, 가을남자 시티보이. 어머, 좋다, 좋다. 주말에 여유를 즐기고 있는 행복한 풍경도 있는데요. 능숙한 포즈와 태연한 표정이 한두 번 타본 솜씨가 아니죠? 와, 진짜 이 억새바 치명적인 이끌림을 당해서 제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머,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몇 개월이에요? 아, 17개월이요. 와, 17개월. 아니, 근데 킥보드 타는 솜씨가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아버지. 혼자 잘 배워서 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친수공원 거닐고 계시는데 좀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갈 때도 많고 너무 가을 날씨 같아요. 자주 놀러오는 편인데 꽃들도 이쁘게 피고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랑 아빠랑 여기 가을 나와서 공원 자전거 타니까 어때요?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마뇨! 마뇨!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가을이 사라지기 전에 이 수많은 가을 감성 꼭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놓치지 마세요. 난 끝까지 즐겨야지. 끝까지. 아주 끝까지. 잠시 머물다가서 더 아까운 계절, 가을. 광주 곳곳을 물들인 멋진 풍경 속에서 소중한 추억 만들어보세요.